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? 내가 여기...들...들어갔었지? 아! 나중에 올게요 하고 갔던데다 아! 아니 뭐하니? 아! 아! 아..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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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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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핵심은 이거일수도 있는데... 아... 아... 내 머리... 아니... 아니... 안되는데... 어어... 길이 없는데요? 뭐 어쩌라는 거니? 대체... 아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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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런 기믹이 나온 적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헤맸을까 저희가 그 보크린 애들 사는 데 같은데 아무리 봐라 어디로 들어가는... 그럴까요? 여기구나 아 방패를 반대쪽으로 잡아당겼어야 되는데 바보처럼 불이 안집혀지는데? 보스 나오기 딱 좋아보이는데? 처음 보는 친구야 검 몰이 불린 레벨 3 베테랑의 풍채가 느껴지는 몰이 불린 우두머리 거대한 검과 방패를 이용해 적을 쓰러뜨린다 들어가 이거 대빡 맞춤 볼래? 레벨 2구나 이거 레벨 2구나 레벨 2구나 이거 레벨 2 수지창을 던져 상대의 접근을 막낸다. 홀을 그리는 창은 멀리는 대상이기도 납니다. 좋네요. 원거리 무속성 드디어 2레벨짜리가 생겼어. 음 뭐가 제대.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돌았지 내가. 뭐. 글자가 흐려졌을 땐 어떻게 해? 불을 근처로 가져와도 안되면 난 뭘 해야 되는거야 이쯤에 마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이렇게 좀 심하는 건지 저게 불이 안남아 뭐 어쩌라는거니 이거 대체 말 발자국인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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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긴 거리가 멀어지면 돌아오지. 아니 도토리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. 지금이 아닐까요? 너무 찝찝한데? 하긴 이쯤 했으면 그런 것 같긴 해요. 불 나도 안 되고 돌 나도 안 되고. 뭘 나도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. 찝찝하구만. 가자. 어쩔 수 없다. 얘들아 나중에 봐. 근처에 고양이라도 있으면 물어볼 텐데. 아 맞다. 아줌마 저기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없어요? 어? 잠깐만 말을 타고 온다면? 아까 말 발자국 있었는데? 뭐야 여기 이거 있었네? 올라가자. 올라가자. 고마워. 야 목장이 어디였니? 기억이 안 나는데 남성. 아 이건가? 아닌데 저건 던전인데? 저기까지 가야돼? 칼이 있었구만. 응? 어 너 설마 그 집 주인이야? 그래? 알았어. 그래 알았어. 다 총 어딘지 알아. 아 대충 어딘지 알아. 아 진짜 말 좀 빌려갈게요 아씨 이거 내 말인데 왜 자꾸 안 된대 어 나 여기 갔어 떤 거 같아 아마 안 먹는데 나는 먹는 기믹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없네 뭔가 순서가 있나 말 발굽이 이쪽으로 나있어 어 근데 그 다음이 일로 갔네 오케이 포기 그러면 단페이부터 만나고 올까 여기 근처는 워프 있으니까 아니 기술 자란 애가 왜 호박을 주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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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퉁퉁 튀어? 퉁퉁 튀어? 엉덩이에서 불을 뿜으면서 돌진을 해? 왜? 앞으로 가잖아 불을 뿜으면서 돌진을 한다고? 불을? 불을? 내가 화산을 갔다 왔는데 그런 애는 본 적이 없는데? 불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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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이 일 пробährt 헐 없는데 내가 아직 못 만난 몬스터인가 아니 근데 화산 쪽에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화산을 다 돌았는데 불을 뿜으면서 돌진을 한다고 소 같은 이미지인데 저쪽에 소 같은 친구 없었는데 몬스터가 아닌가? 아닌데 그렇다고 해도 만들 수 있는 게 딱히 없는데 고속도로 배고파 여기 불빛 Right ,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몬스터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도구에도 없는 것 같아. 그 폭탄 던지는 개말하는 것도 아닐 거 아냐. 얘 말하는 것도 아닐 거 아냐. 아니 얘 아닌데? 얘 맞나? 아 얘 맞다. 나중에 올게요. 도저히 모르겠다. 나모스요? 나모스. 없어! 젠장. 얘한테 불을 붙이면 해결 안 해주나? 인정 안 해주나? 있어봐. 하하하. 뭐야? 뭐야? 야 이거 조합이 되는 게임이었어? 이게 뭐야? 아니 이거보다 난 그게 더 신기한군. 어? 로켓 타이트. 그렇구나. 근데 걔는 지 멋대로 날아다니잖아. 장치 태엽. 이 비슷한 거 지난번에 봤는데 상점에서. 아 다른 거구나. 장치 기술자 단페이가 만든 유일한 물건 부서지면 장치 기술자에게 가져가 수리할 수 있다. 아… 왼쪽이 장치구나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나? 쟤넨 불을 안 뿜...